승관정장식 쭉 짜가지고 조금조금 찍어서 최대한 멀지 안전하게 유리창만 좀 개수가 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의 딱 맞췄고 나왔었는데 아래쪽으로 해서 여기다가 안전하게 넣어라 아 위에만 옛날에 있었는데 밑에는 없었구나 네 없었어요 야 그럼 되게 힘들었겠네 앞쪽 유리창하고 뒤쪽 유리창은 딱 그렇게 생겼거든요 측면은 지금 저기 있잖아요 받쳐지는 게 앞유리창하고 뒷유리창은 진짜 미쳐버려요 그러겠네